마지막 게임은 K&K 에어플레인입니다. 박수! 모델돌 크나큰의 체력과 지구력을 검증하는 게임인데요. 게임은 엄청 간단해요. 비행기를 태워서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입니다. 이건 솔직히 게임에 앞서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앞으로 나가주세요. 올리세요! 그렇죠. 준비 시작! 뭔데? 문제 낼게요. 병헌이가 먹는 약은? 귀엽이야. 왜 그래? 병헌이가 먹는 약은? 왜 그래? 왜 그래? 준비 시작! 왜 자꾸 기울어. 들지를 못하는데 어떡해. 들어봐. 문제 좀 맞추자. 시작! 준비 시작! 으악! 으악!! 으악! 으악! 10,000원! 1,000원! 3,000원! 2,000원! 감사합니다.